Q&5 살로몬 에디션 한정 판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젊은 층을 겨냥해 상품성을 개선한 Q&5 살로몬 에디션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. 이와 함께 르노 삼성은 출시 기념으로 Q&5 살로몬 에디션을 구입하는 전 고객에게 살로몬 브랜드의 최고급 스키 세트를 제공한다. Q&5 살로몬 에디션은 르노 삼성의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Q&5와 동계 스포츠 넘버. 1 브랜드인 살로몬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양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출시하게 되었다. 특히 이번 시즌에 한해 320대 한정 판매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켰다. Q&5 살로몬 에디션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동계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선호 사양들을 조합하여 선보였다. 20 디젤 EWD, 20 디젤 4WD, 2 오가솔린 EWD 모델 등 기존의 엔진 라인업에 모두 적용하였으며 Q&5 LED 모델을 베이스로 파노라마 설루프, 17인치 럭셔리 2톤 알로이 휠,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 시스템 등 선호도 높은 사양을 기본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켰다. . 더불어 살로몬 에디션만의 차별화를 위해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와 프론트 키팅 플레이트에 셀러먼 문구를 새겨넣고 셀러먼 외장 데칼을 좌우 펜더 및 테일 게이트에 도착하여 기존 모델과 차별성을 가져갔다. . Q&5 살로몬 에디션의 가격은 20 디젤 EWD의 경우 2911만원, 20 디젤 4WD가 3830만원, 2 . 오가솔린 EWD 모델은 2614만원이며,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살로몬의 최고급 스키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스키 시즌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큰 선물을 선사할 계획이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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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